배우 박정철이 오는 4월 12일 8살 연하 승무원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2일 박정철의 소속사에 따르면 박정철은 6년여의 열애 끝에 4월 12일 오후 6시에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이날 결혼식은 일반인인 예비신부와 가족들을 배려해 비공개 결혼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식 1부 4회는 SBS 정글의 법칙으로 친분을 쌓은 개그맨 김병만이 2부 4회는 방송인 홍석천이 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